정말이야? 예뻐? 예쁘니까 소개하지.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현모양 처형이야. 와이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일 예쁘고 좋으시네. 그럼 퀸카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다들 의문이라고 한대. 그래? 그 정도야? 아 그럼 나 또 퇴짜맞겠는데. 왜? 네가 어때서? 자신감을 가져. 장가 가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정말 가고 싶지. 그런데 나같이 평범한 남자를 그런 퀸카가 좋아하겠어? 조건이 평범하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 괜찮다 싶으면 불도저처럼 확 밀어붙여보라니까? 불도저처럼 적극적으로? 그래. 우리 동기들 중에 진짜 너만 남았어. 올해는 국수 먹게 해줘야지. 안 그래? 알겠어 그럼. 소개만 시켜주면 내가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 그래. 그럼 내가 번호 알려줄게. 와이프 친구한테 너 번호 알려주고 곧 연락간다고 했다고 하니까 얼른 해봐. 알았지? 알았어. 잘 만나고 보고할게. 그래. 파이팅. 요즘 남자들 결혼하면 다 맞벌이 원한다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돈도 많이 모아놨고 여자가 꼭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아내의 의견을 적극 지지할 생각입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요. 일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또 집안일에 주력하고 싶으면 주부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책 보고 나오셨어요? 네? 아니, 소개팅 모범 답만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 보이나요? 사실 뭐, 아무한테나 모범 답안 아니겠습니까? 해미 씨가 마음에 드니 그런 거죠. 그리고 다 제 진심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세요? 물론이죠. 사실 저기서 걸어 들어올 때부터 머릿속에 종이 땡 하고... 네? 종이요? 네. 임자를 만나면 머릿속에서 종이 울린다고 하던데요. 제가 아까 정말 그랬어요. 보자마자 아, 이 여자다 싶었거든요. 해미 씨만 괜찮다면 몇 번 더 만나보고 싶은데... 와,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좋아요. 사람 세 번은 만나봐야 안다니까 우선 세 번은 만나보죠. 정말요? 와, 좋습니다. 세 번 안에 해미 씨 마음 사로잡을 자신 있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소개팅 나오면 이것저것 재는 남자들 많은데... 건호 씨는 안 그래서 좋네요. 그런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뭐야? 이게 몇 송이야? 백송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다마다... 나 꽃 좋아하잖아. 와, 장미꽃 백송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 앞으로 꽃 선물 자주 할게. 해미야,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응. 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평생 내 옆에 있어줘. 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 아직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 걸. 그렇긴 한데... 알았어. 그럼 먼저 우리 부모님부터 만나자. 두 분이 결혼 허락해 주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결혼 추진해보자. 예스, 예스! 고마워! 고마워, 해미야!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일주일 뒤 자네, 술 좀 하나? 아, 네. 조금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랑 대작해서 두 발로 걸어나가면 우리 딸 주고 안 그러면 결혼 얘긴 없던 걸로 하지. 네? 아이고, 이서방 어쩌나. 이 사람 누구랑 술 대작해서 한 번도 친 걸 못 봤는데. 네? 아니, 우리 집 귀한 딸을 데리고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아빠, 살살해 살살. 건우 씨 술 잘 못해. 그럼 뭐, 결혼 허락 못하는 거지. 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발로 당당히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래? 알겠네. 그럼 시작해보지. 맥주부터 할까? 소주부터 할까? 아빠, 내가 아빠 어깨 주물러 줄게. 이제 그만해. 우리 건우 씨 좀 살려줘. 아휴, 이 애교 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시집을 보내. 이리 와, 우리 딸. 아빠 무릎에 좀 앉아봐. 아이, 아빠. 건우 씨가 놀려. 아직도 아빠 앞에서 애라고. 간지러워. 그만해. 그럼, 아빠 앞에서 애지.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 어찌 시집을 보내. 아이고,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네. 당인어른, 제가 잘 하겠습니다. 제가, 어, 제가 해미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허락, 허락, 어. 어머, 건우 씨, 건우 씨. 일어나봐, 건우 씨. 자는 거야? 다음 날 나 어제 많이 취했었지. 으이그, 많이 취한 정도야? 내 발로 질질 끌려나간 건 기억은 해? 아, 몰라. 장인어른 술을 왜 이렇게 잘 드시는 거야? 설마 술 못 마셨다고 결혼 허락 안 하시는 거 아니지? 글쎄? 뭐?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아빠, 나 시집 보내기 싫은가 봐. 섭섭하다고 난리야. 그런데 정말 부녀 사이 각별해 보이더라. 원래 딸은 다 크면 아빠랑 좀 대면대면 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데 자기랑 자기랑 아버님은 사이 엄청 다중해 보이던데. 그래 보여? 그래 보여? 사실은 우리 친아빠 아니야. 뭐? 아버님이 낳아준 친아빠가 아니라고? 응. 엄마가 나 어릴 때 재혼하셨어.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서 아버지나 다름없지만 어메니 따지면 핏줄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긴 하지. 아, 정말? 아, 정말?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건호 씨가 나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편견 가지고 볼까 봐. 왜? 좀 그래? 건호 씨 부모님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까 봐? 아니, 아니. 그것 때문에 반대하실 분들 아니고. 또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지. 장인어른하고 살 것도 아닌데. 미안해. 진작 말을 하는 건데. 좀 놀랐지. 아니, 아니. 자기가 자라면서 아빠 없이 새아빠 손에 컸다고 하니 마음고생 좀 많았겠구나 싶어 짠하네. 처음엔 좀 그랬지. 그런데 워낙 나랑 내 동생한테 친아빠 이상으로 잘해 주셔서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며 산 것 같아. 우리에겐 진짜 고마운 분이셔. 그래, 그래 보이더라. 좋으신 분 같았어. 나도 앞으로 자기 부모님께 잘할게. 고마워. 내 사정 이해해줘서. 뭘. 앞으로는 내가 너의 포근한 둥지가 되어줄게. 약속! 석 달 뒤 야, 축하한다. 내 친구. 드디어 유부남 대열에 너도 끼는 거야? 덕분에. 너 내가 중매 사서 결혼했으니 양복 한 벌 해주는 거다. 당연하지. 내 인생을 바꿔줬는데. 걱정 마. 자, 이거. 자, 이거. 앞으로 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결혼 전에 많이 즐겨라. 그런 거야? 그래. 그래도 신혼 땐 좋아. 애 생기는 순간 너의 인생은 없다고 보면 된다. 난 그래도 얼른 나 닮은 이세 보고 싶다. 그래. 힘들지만 애 키우는 재미도 있지. 아참, 그런데 말이야. 왜? 뭐 문제 있어? 이걸 문제라고 해야 하나 싶은데. 얼마 전에 이상한 문자 하나가 왔어. 문자? 누구한테? 모르는 번호인데. 좀 봐봐. 왜? 어디 봐. 당신 그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치는 거야. 내가 그 여자를 누구보다 잘 알아. 그 여자, 내 여자야. 절대 당신하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당장 이 결혼 접는 게 좋을 거야. 뭐야? 어떤 미친놈이 곧 결혼할 사람한테 이런 망언을 해? 그러니까. 결혼 앞두고 이런 문자 좀 찜찜해. 해미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나? 아직도 그 남자가 못 잊고 있는 건가? 아니야. 해미 씨 남자 한 번 제대로 사귀어 본 적 없다고 했어. 와이프랑 고등학교 대학까지 동창이잖아.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스타일 아니라고 했어. 맨날 학교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빴다던데? 그래? 그래. 내가 물러난 여자를 너한테 소개했겠냐? 그냥 잘못 보낸 문자일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겠지. 그래. 어딜 봐서 해미 씨가. 에이, 아니야. 그래. 해미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야겠다.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마셔 마셔. 너 이런 자유 누릴 날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진하게 한 번 마셔보자고. 그래. 한 달 뒤. 어때? 맛있어? 국물 끝내주는데? 진짜 맛있다. 아니, 당신 못하는 게 뭐야 대체? 청소, 빨래, 요리, 인테리어 다 수준급이잖아. 내가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이 정도는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 와, 내가 무슨 복에 있어서 당신 같은 완벽한 여자를. 늘 얘기하지만 내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내 평생 요즘처럼 행복한 날들이 있었나 싶다. 우리 신랑 말 예쁘게 하니까. 그럼 오늘 서비스 좀 해줘야겠는데? 뭐? 서비스? 무슨 서비스? 마사지 서비스. 뭐? 마사지? 나 마사지 자격증도 있어. 뭉친 어깨 근육 싹 풀어줄게. 기대해? 와, 말만 들어도 황홀하다. 지금, 지금 할까? 아, 급하긴. 밥 먹고. 그래? 그럼 빨리 먹어야지. 그냥 마셔야겠다. 뭐? 아,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일주일 뒤 다녀올게. 안 가면 안 돼.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면 몸매 관리해야지. 낮에 운동하지. 왜 항상 저녁에 해? 내가 좋아하는 플라잉 요가가 저녁 타임밖에 없대. 얼른 하고 올게. 알았어. 빨리 하고 와야 해. 끝나고 또 동네 아줌마들하고 맥주 마시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다음 날 당신 출근 안 해? 왜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있어?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려고. 출근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 뭐? 윗집 말이야. 어제도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알아? 윗집? 그래.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 요가 가는 시간마다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내가 어젠 너무 화가 나서 막대기로 천장 퉁퉁 치고 관리실 전화하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 운이 안 풀려 정말. 어제 밤늦게 남의 집 가면 실내라서 안 갔는데 날 밝았으니 한번 가보려고. 증간소음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지금 윗집에 간다고? 어. 당신은 몰라. 내가 윗집 소음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가서 말하고 따질 건 따져야겠어. 당신 큰일 나. 가지 마. 안 돼. 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살인도 나는 세상이야. 괜히 남의 집 잘못 갔다 큰일 나. 층간소음 아무리 심해도 직접 얘기하지 말고 관리실을 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더 낫다고 했어. 관리실 통해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통하잖아. 그래도 안 돼. 며칠 더 참아보다가 정 안 되겠으면 경찰에 신고하던지 하자, 응? 그래? 아, 알았어. 그럼 이번 한 번만 딱 참아볼게. 다음에도 그러면 같이 올라가서 따지는 거다. 알겠지? 그래, 알겠어. 이틀 뒤. 오늘 불금인데 우리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볼까? 응, 그럴까? 영화 보다가 먼저 잠들 게 없기? 걱정마. 술 조금만 마시면 돼. 오늘은 어떤 영화 볼까? 몇 시간 뒤. 아, 머리야. 맥주만 마신다는 게 양주까지. 아, 머리야. 아, 몇 시지? 아, 새벽 3시. 아, 시끄러워. 또 시작이구만. 대체 저 윗집에 누가 사는 거야? 밥이나 낮이나 예의 없이 진짜. 아, 내가 오늘은 참나 봐. 당장 올라가 봐야지. 잠시 뒤. 문 좀 열어봐요. 아랫집인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봐요. 문 열라고요. 여보. 당신이 여기 왜... 나는 당신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 여긴 어떻게... 그리고 그 차림은 뭐야? 잠옷 바람으로... 여기 혹시 당신 친구 집이야? 우선 들어와. 다 얘기할게. 뭐? 문 열어주지 말라니까. 에이 씨. 어,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여긴 어떡해. 그런데 옷은 왜 다 벗고... 아, 둘이 설마... 잠시 뒤. 아, 이게 뭐야. 아, 차가. 어,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뭐야. 왜 물을 뿌리고 난리야.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야? 자기 잠시 정신을 잃었었나 봐. 너무 충격받아서. 아, 그랬지. 그래. 상상도 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서... 내가 졸도까지 갔나 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당신이... 그런 야시시한 복장으로 우리 집 위층에 있고... 장인어른은 왜 우통을 벗고 여기 같이 있는 건데... 대체 둘이 여기서 뭘 한 거야? 미안해. 내가 죽을 짤을 지었어. 뭐? 사실은... 사실은 뭐? 내 새아빠랑 내가... 당신 몰래 분륜을... 뭐? 그럼 진짜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라는 거야? 정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정신병자들...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냐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같이 잤어. 아빠처럼 따르고 의지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사고처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죽... 둘이... 더러운 인간들... 그런데 왜 나랑 결혼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너의 불륜을 덮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 미안해. 맞아. 처음엔 당신을 이용할 마음이었어. 엄마가 우리 둘 사이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 그래서 결혼으로 아빠와 나의 관계를 숨기려고 했지. 하... 천벌받을 인간들... 그래서... 네 불륜남을 우리 집 위층으로 끌어들였니? 등잔 밑에 어뒀다고... 나 몰래 쉽게 쉽게 만나려고? 사실 아빠가 여기로 이사 올 줄은 몰랐어. 남자라곤 지금껏 새아빠 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당신이 점점 좋아지더라고. 그런데 새아빠는 나랑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지. 난 새아빠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당신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 살고 싶었어. 그래서 아빠를 설득하고 싸워도 보고 했지만 그게 잘 안되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게 윗집이 시끄러웠구만. 미안해. 나 이젠 정말 새아빠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싶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역겨워. 어디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나쁜 년. 사악한 년.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그 인간하고는 연 끊고 살게. 당신 나 사랑하잖아. 그 입 못 닥쳐? 너... 내가 여기서 안 죽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개 같은 년. 여보 제발... 비켜. 당장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 임신했어. 뭐? 당신 빨리 아빠 되고 싶어 했잖아. 당신 아이 임신했다고. 이 뱃속에 당신 핏줄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미친. 야. 뱃속에 그 아이가 내 아인지 니 불륜남 아인지 어떻게 알아? 뻔뻔한 년. 아니야. 당신 아이 맞아. 정말이야. 나 당신하고 잘 살고 싶어. 당신을 위해 평생 희생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니 엄마한테 가서 다 까발리기 전에 입 닥쳐. 그리고 니 불륜남한테 전해. 상간남 위자료 소송 들어갈 거라고. 각오하라고.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여보, 여보 제발. 밟아 죽이기 전에 비켜. 비키라고. 여섯 달 뒤. 진짜 미안하다. 와이프도 충격받고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 친한 친구인데도 전혀 몰랐대. 그랬겠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관계가 아니었으니. 그래서 그렇게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남자도 안 만나고 살았나 봐.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문자를 그 미친 새아버지라는 사람이 보낸 거네. 그런 거지. 그 문자가 상간남 소송하는 데 좋은 증거 자료가 됐지. 그래서 위자료를 많이 받았어? 뭐 돈 벌자고 한 것보다는 괘씸해서 한 소송이야. 그런 연놈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 그래, 잘했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거야. 또 좋은 여자 만나면 금방 잊혀져. 글쎄, 이런 마음 상태로 누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어떤 여자도 이젠 믿기 어려울 것 같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좋은 사람 곧 나타날 거야. 정말 그럴까?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 그 후 네,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빨리 그들의 불륜을 알게 돼 다행이지만 험한 꼴을 많이 봐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기만 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